드리밍은 꿈꾸는 꿈이 진행중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드리밍이라는 곡인데 드리밍이 제 자작곡이어서 제가 곡 소개를 하게 되었어요 드리밍은 꿈꾸는 꿈이 진행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곡은 내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언젠간 꿈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드는 작곡가가 되는 게 꿈입니다 꿈에 다가가는 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는 생각을 하면서 드리밍을 작곡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연주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꿈에 다가가는 게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많이 미숙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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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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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